사주를 받고 보니 엄마는 솔직히 나는 엄마 얼굴 나 진짜 이쁘거든 이쁘기만 했지 솔직히 나는 남편복 없다고 생각해 남편복도 없고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자식복도 솔직히 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자식복은 아직 조금 더 두고 봐야 된다고 소리는 나오지만 아직까지 내가 이렇다 할 나의 어떤 인복이 됐든 어떤 복이 됐든 그게 없는 것 같아 엄마는 속으로 많이 우시는 양반이야 속에 눈물이 진짜 꽉 차 있어가지고 그거 조금만 이렇게 툭 하면은 계속 우실 것 같은 거 있잖아 진짜 입 터져갖고 계속 우실 그런 지금 상황이시구나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엄마 또한 되게 여려 남한테 솔직히 난 싫은 소리 못한다고 보이는데 삶이 나이가 요정도 먹었으니까 긴 건 긴 건 아닌 건 아니야 해야 되는 거를 너무 잘 알아 그렇기 때문에 그거 정도는 해도 엄마는 분명히 여리신 분이 맞아 난 그렇게 보인다 그리고 아빠는 이런 점을 봐야 되는지는 모르겠다만 아빠는 굉장히 무언가 좀 하향세를 타고 있다고 보여요 평소에 예를 들어 뭘 벌던 돈이 있으면은 무언가 하향세에 무언가 조금 덜 대고 안 돼 내가 다 했어 어 덜 대고 안 돼 그리고 나 솔직히 물어볼게 아빠 솔직하게 대답해 주셔야 돼 또 우셔? 남편보기 진짜 없어 없는 걸 어떡해 엄마가 어쨌든 선택을 해서 결혼을 한 거잖아 근데 나는 그렇다 이 아빠 좀 노는 것도 좋아해 노는 거 안 좋아해요? 노는 거 거닥 저기 안에 왔는데 되는 게 없어 이 집에는 한량부리가 있어 엄마 아빠네 집에는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를 하려고 하나 되게 뭔가 분주는 해 보여 근데 결과는 뭐 그닥? 어 그닥? 어 그닥이야 무언가 계속 그닥이야 계속 지금 놀아요 어 그러니까 노는 거 좋아한다고 안 해? 방금 전에 노는 거 좋아한다고 했잖아 노는 거 좋아한대 그리고 난 모르겠어 나는 이 아빠 바람피다 걸린 적은 없어요? 어 왜냐하면은 왜 그런 말이 있어? 남자들은 아예 바람을 안 핀 놈들도 있고 근데 바람피는 놈들은 한 번만 피는 놈은 없어 너를 너무 구속해요 자 내가 봤을 때는 이 아빠 여자가 없진 않았을 거다라는 소리는 나와요 그게 뜨내기가 됐던 잠깐이 됐던 뭐가 됐던 이 아빠 노는 거 진짜 좋아해 이 집안에 한량부리도 있다 그랬잖아 한량부리가 섞였기 때문에 이래 뭔가 진척이 있다가도 주저앉기도 하지만 이 아빠의 그 내장집에서는 내장돼 있는 어떤 것들은 어 노는 거 좋아하네 끈기도 별로 그다지 크게 없어 나한테만 기대지 뭐 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한량부리가 뭐야 엄마 눈바닥에는 할머니네 보내고 자기는 막걸리에 김치에다가 그러고서 술 자시고 계신 그게 그게 한량이야 뭐 그냥 여자를 끼고 놀고 이것만 한량이 아니라 나는 왜 이렇게 꼼짝 못하게 하는지 나가지를 못하게 하고 아주 수많게 줄 것 같아요 저 암 수술 두 번이나 했어요 아휴 스트레스 쌓여서 엄마 이혼할 생각은 없으시지? 하려고 몇 번을 했어요 응 나는 엄마가 좀 활활 날았으면 좋겠거든 어 그래서 나는 솔직히 이혼하셨으면 좋겠어 개싸움이 나든 뭐하든 원래 이혼은 개싸움이야 없는 얘기 갖다 붙이고 한두 번 겪어? 엄마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걸 한두 번 봐? 그런 사연을 이혼은 진짜 개싸움이에요 갖다 붙이면 그냥 말이야 나는 엄마가 진짜 여기 여기 이렇게 있어 진짜 엄마가 만약에 쇠라고 치자 그게 보이기 때문에 얘기해주는 거야 엄마가 쇠야 여기 이렇게 있어 어느 날은 이렇게 돼서는 막 살들이 삐져나와서 터져 죽을 것 같아 근데 이러고는 있어야 돼 심지어 어 이러고 있는데 그거를 할머니가 이렇게 날려주고 싶대 엄마를 좀 자유롭게 놓치를 안 하는데 내가 봤을 땐 이거는 엄마를 날려주고 싶다 이 소리가 나오는 거만 아빠랑 깔끔하게 애들도 지금 애들 나이 보니까 애들 얼추 다 키웠잖아 그러면은 난 이혼하셨으면 좋겠거든 개싸움이 나도 그냥 이혼해라야 이거는 더 이상 지금 임씨에서 들어와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엄마 나 지금 좀 소리 지를 수 있어 임씨에서 들어와서 엄마네 조상은 당연히 팔은 안으로 굽는 거야 엄마가 중요해 내 자손이 중요하니까 근데 개고생이야 이거는 손에 물만 묻혀서 고생이 아니라 심적인 고생 심적인 고생이 시작이 되잖아 뇌에서 이미 알아요 그럼 몸으로도 안 좋은 기운이 내려간단 말이야 지금 본인이 되게 몸이 활기차다고 생각하셔 절대 아니야 그냥 그 젖은 솜을 갖다가 널어놓은 기분이 있잖아 엄청 무거울 거란 말이야 왜냐 마음이 너무 무겁거든 그래서 활활 날려 보내줬으면 좋겠다 우리 할머니는 그렇게 얘기를 하셔 이혼 그냥 해요 나 이거 내 뜻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뜻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엄마네 조상에서 들어와서 굉장히 지금 신경력 내고 있거든 내가 조금 누르고 있는 건데 우셔 우셔 막 소리 지르면서 우신단 말이야 이제 그만하라고 고생 그만하라고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들도 과연 힘들지 않을까? 고민할 일이 아무것도 없을까? 그 돈이 달까?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은 중요해요 근데 난 그렇다 가장 중요한 건 내 마음이야 엄마 숨은 쉬고 사는 것 같아? 물론 콧구멍이 있기 때문에 숨은 쉬고 살지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여기 안에 여기 손에 안에 있는 새가 같기도 하지만 엄마는 그냥 창살이야 거기 안에 들어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진짜 열쇠가 있거나 그걸 내가 해줄 수만 있다면 나 열쇠 따갖고 엄마 나와 근데 그것도 엄마도 약간 겁난다? 어 거기서 나오기도 겁나 하는 거야 왜냐? 거기서 늘 살았거든 그거 겁내지 마 뭐든 할 수 있어 그리고 내가 봤을 때는 나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다마는 나 엄마 좋은 사람 또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엄마는 그럴 거야 나이가 이런데 나이가 뭔들 엄마가 어디가 뭐가 빠지는데 나는 엄마 이혼했으면 좋겠어요 선택은 엄마가 하는 거지만 개싸움이 나던 그냥 이혼해 여기 임신에서도 그걸 원하고 계셔 헬헬 나르라고 이제 그만하라고 그렇으면 좋겠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엄마도 겁나서 못 나오고 있는 거잖아 왜 뭔들 뭐가 겁나는데 내가 좀 물어보자 세상 살이가 참 힘들지 그래도 대든 안되든 어? 남편이라는 같이 이제 그런 어? 지붕을 둘러쓰고 같이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또 그게 없다 그러면은 여자 혼자라 그러면은 또 우습게 보는 쌍놈들이 많아 아주 어? 근데 게다가 어? 엄마가 또 얼굴도 게다가 또 이뻐 어? 그리고 누가 엄마는 진짜 이게 억압적인 악겨야 있잖아 그거였지 그러니까 집착 같은 그런 거였지 정말 제대로 된 사랑을 네가 지금 받아본 적이 있냐고 얘기를 해 난 그 사랑 받고 살았으면 좋겠거든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그럴 남자도 들어와 겁내 하지마 돈 쪽으로도 도움이 될 거야 그 남자가 들어오면은 대신 엄마는 여우짓을 솔직히 안 어울려 차라리 여우짓이 아주 조금 정말 현미하게 섞인 솔직함이 어울려 그런 거에 매력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거야 또한 엄마 아까 얘기한 대로 엄마 이뻐 누구 엄마를 지금 이 나이로 볼 거야 그걸 믿어 내 자신을 못 믿겠다 그래도 서방이라고 어디서 이방 저방에도 최고는 내 서방이라고 하는데 아니야 이 집은 그러니 그 끈을 내려놓으시고 잘라버려야지 그 끈을 잘라버리시고 깔끔하게 떼어버리시고 개싸움이 될 수는 있다만 이 이후의 인생들이 더 중요하잖아 오늘을 살면 또 내일이 오고 내일을 살면 또 내일이 오잖아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창살 없는 그런 감옥에 창살 없는 것도 아니야 엄마는 있어 창살이 분명 보여 평균 그렇게 살았어요 응 거기서 계속 살 거냐 그래 내 뜻이 아니라 이거는 임신에서 그 조상에서 치고 들어와서 하시는 말씀들이셔요 도와달라고 거기서 나올 수 있게 도와달래 나한테 마음의 결심은 물론 엄마가 하는 거겠지만 이 이후의 미래들이 우리는 미래를 살잖아요 이 이후의 미래들이 안 좋은 건 아니야 충분히 지금보다 더 좋아 사랑해줄 남자도 들어와 근데 그 놈이 다행히도 없는 놈도 아니야 내가 볼 땐 그래서 돈적으로도 엄마 이혼하더라도 힘들진 않을 거야 잠깐은 힘들겠지 힘들 수도 있어 근데 엄마도 원체 그러고 살아서 내가 누구한테 기대는 거 잘 모르겠대 기억이 안 나 누구한테 기대고 위로를 받는 게 어땠는지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임신에서는 그걸 원하시는 거야 네가 기댈 때를 이제 찾아라 그러려면 나와야 된다 날아야 된다 제가 건강이 되게 안 좋은데 앞으로도 계속 안 좋을지 난 이거 엄마 물론 어떠한 분명히 유전적인 것들은 있을 거야 암세포의 유전자들은 난 분명히 타고난다 보거든 미비하게 그러니까 1%든 2%든 주변이 아니라 조상 중에 분명히 그런 내력이 있으실 거란 말이야 어떤 암이든 암의 세포가 있으면 그 자손한테도 분명히 가게 되어 있어 그게 1%가 됐든 2%가 됐든 3%가 됐든 근데 왜 아팠을까 생각해 보니 엄마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거기서 다 나오는 거야 마음의 병이 드는데 몸은 안 아프겠냐고 그러니까 그런 암세포가 있더라도 암 안 걸리고 잘 살다가 가시는 양반들도 계셔 조상 내력에 그런 게 있어도 조상 내력에 암의 세포에 뭐 그런 게 있다라고 해도 병 안 걸리고 잘 살다가 가시는 양반 많아 근데 어 이 병이 왜 걸렸을까 나는 분명히 속병이야 나 그럴 때 있다 나도 정말 너무 속상하고 너무 미칠 때가 있어 공허하고 미쳐버릴 것 같아 나도 내 남편이 옆에 있어도 그게 제일 비참한 게 뭔지 알아 내 남편이 옆에 있어도 공허할 때 외로울 때 이럴 때는 씨발 내가 왜 결혼했지 진짜 이 생각 들어 어느 날은 물론 집에 들어오면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그건 좋다만 일끝나면은 기다려주는 사람은 있거든 집에 강아지들도 있고 그건 좋다만 내 마음을 다 채워주진 못해 응 근데 그 부분에서 나는 분명히 병이 발병이 된 걸 거다 라고 보여요 걱정하지 마 이 이후에는 관리만 잘 하고 가시고 여기서 벗어나야지 안 아플 거야 이해하셨어? 응 벗어나야 돼요 그러니 임신해서 맑은 조상에서 어쩌고 저쩌고 나한테 얘기를 해주실 적에 이렇게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야 언성이 커지고 그러니까 이제 진짜 그만했으면 좋겠고 이제 빨리 나와야 되고 그거를 들으려고 오늘 여기를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신청을 해서 왜냐 난 그렇게 배웠다 누가 우리 집에 돈을 내고 뭐 오던 어떻게 오던 오려면은 조상들이 먼저 저기 앞에서 대기를 하고 번호표를 뽑아야 된다고 알고 있어 그러면은 엄만의 어떤 맑은 조상님들도 줄을 서서 표를 뽑은 게 아닐까? 이 말을 듣자고 오늘 이 말을 듣자고 진짜 안되겠거든 미치겠거든 힘들어요 어 그래서 나는 아 그냥 이혼하셔요 제발 무서워하지마 여기 임신에서의 할머니가 내 친가 쪽에서의 할머니들이 두둑허니 버티고 계셔 그래서 다행히도 안 죽고 살 수도 있었던 거고 그 정도 속병이면은 엄마님이 가셨어야 돼 저 세계로 가셨어야 돼 근데 그 정도 안 간 거는 여기에 할머니들이 짱짱하게 버티시고는 계셔 도와주시겠다고 근데 나와야지 또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 그 짱짤에서 그 결심을 본인이 하셔야지 아니 이런 형태가 있는 할머니들도 아닌데 막 머리끄댕이 잡고 막 나와? 그런다고 나와죠 나오는 것도 무섭다는데 결심의 문제예요 그건 근데 뭐래? 이쪽 친가 내 쪽 할머니에서 짱짱하게 버텨줄 거고 네 미래에 그러면은 나 이런 말 원래 잘 안 하거든? 무당집 가서 뭐 100% 해요 이런 말 난 걔 사기라고 생각해 그러면은 난 99%를 얘기할게 100%가 사기면 왜 99%를 얘기하냐 자신이 있어 뭐가 자신이 있냐 여기 친가 내 쪽 할머니 쪽에서 아니 물론 신도 돕는 거겠지 근데 조상해서 도와야지 자손도 편한 거예요 도와주겠다고 나서려고 하잖아 거기서만 나오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나오라고 99% 자신 있으시다잖아 네 미래를 밝게 만들어줄 99%의 자신이 있으시다잖아 어떻게 또 병어 드셔가지고 또 저세상 그냥 갈까 우리? 어? 참 힘들지 엄마 그 결심 내기가 정말 힘들지 어? 울고 싶으면 울어 엄마 그거 숨기지 말고 조용히 울지도 말고 그냥 펑펑 울어 와! 이러고 그냥 울어 어? 어디 가서 그렇게 울 거야 어? 집에 들어가도 족쇄일 텐데 그냥 울어 내가 여기 이 자리에서 엄마 보고 그 결심을 하라고 하진 않을게 응 그러진 않는데 눈물 나려고 그런다 그 결심을 당장 하라고 하진 않을게 근데 엄마 힘들면 전화해 엄마 여기 근처 산다 그랬지 차 마시러 와 그냥 울어도 와 괜찮아 나 혼자 신고원 가서 몇 시간씩 또 응 그 혼자 이미 혼자 차라리 혼자 좀 힘들고 내가 풀고 또 들어가고 이게 날 수도 있지만은 그거 너무 오래 해봤잖아 그러니까는 점 뭐 점 보러 와야지 꼭 점집을 와? 나도 사람이야 엄마 나도 희노애락이 있어요 이게 내 신상 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마음을 당장 나누자는 것도 아니야 오늘 처음 봤는데 무슨 마음을 나눠 근데 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있고 엄마네 쪽에 임씨 쪽에 이제 조상분들이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나는 굳건한 무언가가 난 지금 세워지거든 아 들어주는데 뭐 돈 들어? 그냥 커피 마시고 수다 떨고 그러고 가 울고 싶으면 울어 단골을 해라 뭐 해라 이 말 아니야 엄마 뭔가 결심을 쓰고 그거 해결되면은 다시는 우리 집에 오지 마 이런 데는 원래 힘들고 그래서 오는 거잖아 다시 안 와도 돼 활활 날 때는 이런 거 보지 말고 어 그냥 엄마 인생 그냥 엄마 인생 즐기면서 살아 그거를 벗어나게끔 내가 용기를 심어주는 거를 엄마네 친가 쪽에서 나한테 그거를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하거든 엄마 그냥 얘기하러 와 뭐 이렇게 부담 갖지 말고 점집에 점 보러 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냥 와 얘기하러 오고 엄마 말대로 공원 가고 싶고 그럴 때 버리지 마 근데 그 결심은 정말 해야 돼 할머니들이 너무 강국하게 나한테 부탁을 하고 있어서 그냥 울어 애들 결혼할 때까지 뭐 있어야 될 것 같고 옛날 할머니야 지금 시대가 어? 할머니 시대야 애들 학교 갈 때까지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결혼할 때까지 있어야 될 것 같고 지금 시대가 어느 땐데 왜 혼자 구식으로 가 당장 그 결심하라고 얘기 안 할게 서서히 다니면서 그 용기를 심어주라고 하니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진짜 그걸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